공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미션을 가진 회사 저희들은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미션을 가진 회사고요. 현재 360VR과 빅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공간을 대관하는 서비스하고 비디오를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상으로 공간을 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요. 가상으로 보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지만 저희들은 360도 VR로 공간을 보고 그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은 가상 공간 상태에서 대관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지도 기반의 공간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용자가 필요한 시점에 또 필요한 공간을 저희가 빅데이터 기반으로 선별해서 빠른 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카테고리나 흥미 위주의 콘텐츠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면 저희들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의 필요한 공간 부분들을 300mm VR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여행을 다닐 때 항상 비디오나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록은 세상을 돌려보는 재미, 세상을 뒤집어보는 재미처럼 300mm VR 형태로 기록을 남길 거고요. 그 기록을 남긴 여행 장소에서 다른 친구들과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300mm VR 기반한 대관 서비스는 각 도시 단위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이 세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로는 상해와 북경의 각 도시 단위로 이 대관 서비스를 세팅할 예정에 있고요. VR 커뮤니티 사이트인 비디오맵은 현재 전세계 글로벌 사용자를 기반으로 해서 처음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 글로벌로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은 사용자는 중동에서 사용자가 가장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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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